오늘의 시간 오늘의 시간 역시 뜬구름에 날리겠어 이곳 허수아비 지켜봐도 안 움직여 눈치 빠른 새들은 들수롭지 않게 곡식을 좋아해 어깨에 앉아서 많이 쳐다보네 한심하게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의 일인데 너무 하고 있냐고 말하네 각자의 역할대로 살고 있는데 너는 내가 잘렸다고 아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의 일인데 넌 뭘 하고 있냐고 말하네 각자의 역할대로 살고 있는데 나는 내게 잘렸다고 아네 가끔 너무 더워서 이 자켓을 벗어 던져도 사람들 관심이 없더라 이건 너만 아네 매일 매일 들어주기만 하다본 얘기하는 방법 또 까먹어 아마 난 인사조차 어색해 아무도 지키지 않은 건 나도 알아 아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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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던건 나도 알아 주변 바람에 흔들려 몸이 움직이고 있어 이제야 후시를 한다고 칭찬해 내 지지대는 걷기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의 일인데 넌 뭘 하고 있냐고 말하네 각자의 역할대로 살고 있는데 너는 내게 틀렸다고 하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나의 일인데 넌 뭘 하고 있냐고 말하네 각자의 역할대로 살고 있는데 너는 내게 틀렸다고 하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